크리스천 송대광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2020 트로트 어워즈 가망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사무에라 22장 2절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찬양앨범 주님과의 약속을 낸 송대관 성형사실 털어놓은 송대관 7월 29일 오전 방송된 kbs 아침마당은 한국 대중가요 100년 특별기획 트로트 전설을 만나다 송대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김지연씨는 송씨에 대해 제 고향선배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성형외과 의사화 했는데 고향선배에게 해줄 수 있는게 뭔가 생각해보던 중 오빠 젊음을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씩 성형을 해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진아와 영원한 라이벌 태진아와 방송에서 라이벌 겸 앙숙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절친한 사이다 태진아와 같이 잇몸약 광고에도 출연했다 송대관이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나와서는 이 옷은 오늘 무대를 위해서 태진아가 빌려준 정쟁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둘이 치격태격하는 것은 기믹이고 실제로는 서로 자가용도 빌려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송대관과 태진아처럼 겉으로는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실제로는 친한 사이인 사람들에게 X지나 X대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트롯 4대 천황 대한민국의 가수로 현철, 서른도, 태진아 등과 함께 한국의 트롯 4대 천황으로 꼽힙니다 2020 트롯 어워즈 트롯 어워즈 가왕상 송대관 그는 누구인가 출생 1946년 6월 2일 나이 74세 165cm 67kg 고향 전라북도 정읍시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시이며 동양선배인 배우 박근영과는 30년이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학력 전주 영생고등학교 졸업 종교 무종교에서 기독교 순복원교회 지금은 소강성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이된교회에 출석 중에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이정심 슬아 이남 데뷔 1967년 노래에 인정많은 아저씨 송대관의 집안은 무척 부유했으나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왕자님 송대관은 자칭 거지 송대관이 되었다 졸업하고 나서 가수가 되겠다고 무작정 무임 승차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가 가수가 된 계기는 전북 집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 중에 김상희씨의 남편인 류 흥근씨의 소개를 받아 KBS 방송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트롯 가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때부터 가수로서 데뷔를 시작했다고 한다 송대관은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가수 오디션을 보고 예비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너무 큰 벽이 앞에 있었으니 오아시스 레코드 입사동기 나훈아였다 60-70년대 가위기는 남진, 나훈아 두 사람이 휩쓰는 중이었다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입사동기 나훈아와 남진이 가위기를 휩쓸고 송대관은 노래도 내지 못한 채 세월을 죽이고만 있었다 서럽고 슬픈 마음으로 세월이 약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젊은 나이에 작사를 한 곡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이다 그 당시에는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초은이라는 예명을 써서 작사 발표를 했다고 한다 그 노래는 희망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북돋는 노래라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히트를 쳤다 그리고 다음에 만든 노래 핫뜰날로 방송 3개사 3관왕을 하며 가수왕으로 등극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노래라고 칭찬한 후 핫뜰날이라는 노래는 더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81년 이 노래는 제2가일즈밴드에 표절되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노래가 1982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것이다 1970년대 아무랬던 시기에 아무리 어두워도 해는 뜬다라는 내용의 노래가 나온 곳에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었던 노래다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송대관이 밤에 여러 책을 읽으며 핫뜰날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가사로 쓸 수 있었다 1970년대 가사의 것만 지금도 이 가사를 되뇌이며 핫뜰날이 오기를 바라니 마음이 아프다 취업이 힘든 젊은이들 퇴직을 앞둠이 아이를 키우는 중장년층 등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핫뜰날이 과연 있을까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송대관은 데뷔하고도 한동안 무명생활을 전전하다 핫뜰날로 1976년 가수왕 등극 1975년에 낸 신곡 핫뜰날이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았고 온갖 쌍을 휩쓸면서 그의 가수왕까지 석권했다 1980년대의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안타깝게도 극장 쇼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던 가수들이 설 무대가 없어졌다 그래서 송대관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송대관의 부인이 샌드위치 가게를 6개까지 확장한 후 송대관은 슈퍼마켓을 사서 경영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몸이 아파졌고 송대관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1980년대는 이문세, 변진섭 등 발라드 가수들이 대사를 이룬 때였고 송대관의 지기는 불확실했다 그 후 정때문에라는 노래로 송대관은 다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수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이 송대관에게 우리 회사의 대표 가수는 송대관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1990년대는 가유기에서 어찌 말하면 암울한 시기였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장례적 노래들은 모두 사장되었고 10대 아이들을 위한 가유기로 재편되었다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신곡을 내고 10대 가수왕을 끊임없이 받았던 송대관 히트곡도 인생과 관련 있는 노래들로 만들어졌다 차표 한장이라는 노래는 송대관 자신이 고향에서 무임승차로 서울로 기차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한다 송대관의 노래는 서민적이다 순자 순이 등 그 많은 고생을 했을 여자들을 위해 부른 곡이 바로 순이이다 내박자라는 노래는 IMF 때 이 노래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세상이 힘들 때 송대관의 노래는 뜬다 유행가는 빠르고 흥겨운 템포와 신나는 몸짓 덕분에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였다 송대관 신지의 사랑해서 미안해 2004년 당시에는 콜라보레이션하는 작업이 별로 없었다 신지도 그때 인기 있던 댄스 가수였고 그럼에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 억대 빚에 시달렸던 송대관 부부 최고 채권의 기준 약 230억원 마이너스 토지 낙찰액 약 60억원 이퀄 약 160억원의 빚더미 송대관 부인의 160억 빚 이혼 안 하냐 내 아내가 없었으면 송대관도 없었다 아내가 사업에 투자하면서 곤두박질 쳤다 투자랍시고 땅을 약 6만 5천평 사들였는데 안 팔리고 이자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융자를 받아 150억 정도 부동산을 샀고 끝내는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어 아내가 돈을 많이 잃어버려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내 아내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남들이 이혼 안 하냐고 하는데 관리를 잘못한 내 탓이다 탓하고 욕하고 내쫓여봐야 내 가정만 망가지고 내 자식도 있지 않나 아들도 둘이 번듯하게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난 그때가 절망이다 노래를 못한다고 속내를 털어놔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송대가는 이후 빚을 갚기 위해 70억 상당의 집을 팔고 월세 생활을 하며 빚 90%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4년 동안 열심히 공연을 다니며 바쁘게 보냈다 잘 안 하는 공연도 닥치는 대로 했다 자존심을 내버렸다 빨리 남에게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집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빚까지 부슬부슬 오니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고민했어 마침내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송대관 빚 160억 원 90% 갚았다 2년 7개월 만에 다시 선 무대 다시 가요 무대로 돌아왔을 때 팬들이 울면서 환호했고 송대관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부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부인이 잘못되려고 사업한 게 아니고 사업하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나온 노래가 딱 좋아이다 송대관이 앞으로 부를 신곡들에는 그의 어떤 마음이 담겨있을지 기대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송대관님께 꽃길이 열리길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트롯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대관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persönlich